아 원래 2대2나 좀 하려고 했는데 뭐 매치하고 있다고 하네 지면 뭐 지는거죠 형님 네 아이들 근데 뭐야 다코드 다코드 헤드샷 와 근데 빌드가 고민이 되네 헌터라서 시비터 한번 때리고 싶은데 상대는 나인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빵으로 하는게 낫단 말이에요 어 여기 길트님 하이여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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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